이번에 배울 루비는 베지어 스플라인 이라는 루비입니다. 베지어 스플라인, 베지어 툴바라고 하는데요. 클래식 베지어 커브는 클릭을 하고 두번째 클릭을 한 다음에 세번째, 네번째 이런식으로 클릭을 해보면 약간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. 더블클릭을 하면 마무리를 해줍니다.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 다음에는 포인트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. 포인트들은 드래그해서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이런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혹시 이제 하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놓쳤다면 이제 없어졌죠. 포인트들이. 그럴 때는 여기에 이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에디트 버튼이 만들어지고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. 베지어 커브 만들다 보면 클릭을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쉬프트 키를 두번 눌러주면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만드는 방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. 커브를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 사이드의 개수가 이렇게 이제 좀 더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려면 지금 보시면 우측 하단에 20s라고 되어 있죠. 여기다가 이제 40s 이렇게 눌러주면 좀 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클로즈 루프 나이슬리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주면 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곡선을 추가해 주고요. 또 여기 이걸 눌러주면 클로즈 루프 위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딱 잘라서 면을 만들어주죠.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. 네 여기서 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. 자 여기서 볼 때 클릭해서 마지막 지점으로 클릭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이 라인에서 연장돼서 나오는 선을 한번 클릭을 해주고 자 여기서 이 라인에서 연장되는 선을 클릭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포인트 모양을 여기 바꿔주시면 이렇게 됩니다. 네 여기서 클릭을 해주면 해주면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네 이런 식으로 난간에 어떤 손잡이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경우 이런 걸 이렇게 작업하면 할 수 있겠죠. 자 여기서 조금 더 기능을 알아보면 베지어 커브는 클릭하고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레드축으로 가죠. 레드축 이때 클릭하고 이때 ESG를 누르면 취소가 되고 Shift키 두 번 눌러서 클릭하고 클릭하고 클릭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 네 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면이 아닌 이렇게 그 공간을 이렇게 띄워서도 작업이 가능한데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이 포인트들을 움직일 때도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. 움직일 때도 움직일 때도 네 네 이런 포인트들을 잡고 움직일 때 네 화살표 키를 네 좌측 화살표 키를 누르면 녹색 방향으로 고정돼서 움직이고요. 또 드래그해서 움직일 때 위쪽 방향 키를 누르면 네 파란색 축 방향으로 이렇게 고정돼서 움직입니다. 우측 화살표 키를 누르면 당연히 이제 레드축 방향으로 축이 고정돼서 움직이겠죠. 네 여기서 근데 네 포인트를 컨트롤 키를 눌러보면 검정색이 될 때가 있어요. 이 검정색이 될 때는 음 그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검정색이 아니고 비어있는 네모는 그 좀 전에 확인했듯이 화살표 키를 누르면 축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. 축 방향으로 근데 직선 운동을 하죠. 직선으로만 움직이죠. 축에서 근데 그래서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서 이 면이 채워지면 얘는 직선 운동을 하는게 아니라 면 운동을 해요. 그 평면 운동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보시면 네 이 그 녹색 축으로 고정이 된 한 지점 한 지점에서 여기서 보면은 네 이렇게는 다 움직여요. 다 움직이는데 물론 이제 스냅이나 이런 데 걸리면 저쪽으로 가서 딱 붙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축에서 이 면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그 녹색 축 그러니까 녹색 축의 깊이 이 깊이로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. 얘가 여기 대충 네 지금 여기 이 지점에 있죠. 이 지점 이 지점에 있는데 제가 음 얘를 네 우측 녹색 축에 고정을 해 볼게요. 네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죠.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얘 스냅이 먹어서 그런데 녹색 축으로 보면 이렇게 움직여도 네 계속 여기에 있죠. 네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축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간다던가 위로 올라 그 이쪽으로 간다던가 그런 움직임은 없이 계속 그 하나의 평면에서 움직이는 이것을 이제 락을 걸 수가 있는 거죠. 네 그쵸. 계속 여기서 움직이죠. 이제 제가 여기서 우측 레드축으로 고정을 해 볼게요. 그러면 이렇게는 움직이죠. 이렇게 움직이는데 또 반대로 네 이쪽으로는 안 움직여요.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움직여 보면 네 엄청나게 이렇게 뭐 축이 바뀌어 있죠. 네 말로 설명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축에 고정됐다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면 위에서 어떤 포인트가 지금 이런 오브젝트가 여기 있는데 이 평면상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.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면상에서만 움직인다. 그걸 고정할 수 있다. 뭐 그런 뜻이거든요. 여기서 뭐 화살표 키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당연히 파란색 축에 고정돼서 네 컨트롤 키 누르고 위쪽 화살표 하면 이제 파란색이 누르니까 위쪽에 고정된 상태로 움직이겠죠. 여튼 그런 건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컨트롤 키 한 번만 한 번 눌렀을 때 비어있는 네 이거 상태로 눌러놓고 화살표 키 눌러서 축 이동 선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를 많이 써요. 면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선 중간을 더블클릭을 하시면 포인트가 늘어나요. 이렇게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잡고 또 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포인트를 없애려면 두 번 또 더블클릭하시면 이 포인트가 없어져요. 네 포인트를 더블클릭 네 이런 식으로 그 커브를 편집할 수 있고요. 같은 방법으로 이 다른 라인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각각의 커브들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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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